너 지금 C레벨 몇번째야? 세번째다. 어? 다음번에 D레벨 올라가야 돼. 자 C의 1호에서는 인사하는 다양한 것들 배웠습니다. 이제 앱 쓰는 이브닝 나이트 쓸 수 있나요? 이브닝은 아직 못쓰는다. 그래서 자 인사하는 거 만났을 때 인사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쌤 해도 되고 하이쌤 해도 되겠죠. 오케이 또 다른 만났을 때 인사? 하이앤 해도 되고 헬로앤 해도 된다. 계속해서 이제 헤어질 때 두 가지 인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쌤 해도 되고 굿바이 쌤 해도 된다. 오케이 굿바이 쓸 수 있나요? 오케이 와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 아이 소리 내고 있죠. 와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짤막이었습니다. 그중에 아이가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아침 인사 그럼 머닝 클래스 머닝 클래스 머닝 어떻게 쓰죠? 뭐 와이파이 불완전 하세요? 가지고 와봐 코드 빼고 코드 두 가지 빼고 코드 빼고 끝이야 이게? 네 몇 nen M O O N manner M O N N N E M 모닝 모닝 뭐야? 야 이거 아니잖아 뭐지? 이거 아니야 모닝 아니 지금 4학년 아니야? 네 4학년이 모닝을 못쓰면 선생님 진짜 어떡할까 어? 소리가 모닝 이런 소리 안나나요? 모닝 어? 그럼 모얼 모얼 그 다음 뭐 뭐겠어 어? 무슨 오야 오는 이 소리가 오가 내냐 어? 지금 몇 가 있었어? 몰니 까지 그럼 그 다음 뭐겠어 어 뭘 하고 싶어? 어? 이 이거 아니야? 어? 아니 파닉스하고 이거하고 다 따르냐고 이거 다 배웠어 엔지가 응 소리 나는 거 아니 파닉스 배운 걸 단어 공부할 때 스펠링 안 틀리게 연습할 때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클라스는 또 어떻게 쓸까 클라스 클라스 나중에 다른거 나중에 있네요? 응 저거 어떻게 해줘요? 나중에 해줘요? 어 그럼 저도 이거요? 응 기다리고 있어 클래스는 어떻게 해? 어, L? 아니, 그... 클래스 이렇게 되잖아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어? C L A S S 라고 그래서 어? 수기 연습 제발 좀 해, 문자미 어? 너 내가 맨날 너 수기 연습 했는거 뭐 카톡으로 잘 찍어갖고 보내라고 해야 되겠냐? 응? 굿모르닝 클래스 그냥 보지 말고 모, 얼, 닌이구나 클래스 클래스구나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모르닝 어떻게 쓴다고? 엠 네 뭐 다 어? 아 엠 아 아 굉장히 모얼 얘를 보고 모얼구나 모얼 얘가 닝이구나 길면 잘라서 모얼하고 닝하고 붙이면 된다고 오케이 굿모닝 미스 쿠크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남자인거 같애 여잔거 같애 오케이 남자면 뭐라고 그랬을까 미스터 쿠키라고 했겠죠 미스터는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고 미스터는 여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 인사 굿 애프트눈 애프트눈 어떻게 써요 애프트눈이야 애프트눈 얘 어디갔냔 말이지 얘 어디갔냔 말이지 응 얘는 여깄고 눈이 눈이고 얘 O O 어디갔냐고 O O og 옭 읍 Jean 네 오 모금 인사는 뭐다? 그 다음에 저녁때 인사 굿이브닝 이브닝 어떻게 했어요? 이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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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연습 아 진짜 따로 숙제 진짜 내야 되겠다 자민아 자민아 넌 니가 쓰기 힘든거 쓰기 자신없는거 니가 알아서 연습할래? 아니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다 뭐 다섯번씩 여섯번씩 쓰라고 숙제를 낼까? 어떻게 할래? 알아서 한다고? 알았어요 굿이브닝 그리고 알아서 하는건 좋은데 연습할때 얘가 이 소리 났구나 얘가 브 소리 났구나 얘는 아무 소리 안나는구나 조심해야되겠다 안 빠트리게 응? 얘가 니고 얘가 응이구나 그래서 이브닝 된거구나 어 이는 소리 안나는데 이게 이브구나 아담과 이브할때 이브구나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 뭐 EVENING 절대 안 외워져 EVENING 이브 쓰고 있으면 에잇 잘자라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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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겠어요 저도 아 이 ㄱ ㄱ ㄱ ㄱ ㄱ ㄱ ㄱ 이거 또 닝 소리가 들어 있는 나이트에 닝소리가 어디서 있어 나이트라는 소리에 닝소리가 엔아이 엔지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해하겠다 어 근데 이건 아니구요 IGH IGH가 I 소리 나는거 레벨 B 할 때 썼어요 IGH가 I 소리 나는거 나이트 그만큼 4학년에 나이트 못쓰고 모닝 못쓰고 에이프턴 못쓰면 그렇지 뭘 쓸거야 자민아 어 근데 그건 5학년이고 6학년이야 어 자민이 쓰기 연습하면 한번 하루 열심히 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갖고 오면 학원에 아무것도 안한 거야 준비 안된 거야 어 준비해서 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세빈 When There